힝야맨! 러블럭스! 여러분들, 쉿쉿쉿! 오늘은 부자집을 털기로 했어요. 오늘 같이 집을 털기로 한 우리 친구들은 어디 갔지? 어이! 어이! 리아쿤! 안녕하세요? 야, 너 오늘 집 털러 왔는데 복장 왜 이래? 아이, 그게 탈옥을 했는데 깜빡해진 뭐예요? 어, 그래? 어이, 미호야! 털! 털기로 했는데 너 복장 왜 이래? 어제 체포당해서 교도소에 좀 이따 나왔거든 탈옥도 했단 말이야? 바로 탈옥했지, 흘리면서 어쨌든, 오늘 진짜 내가 부자집을 알고 있거든 거기 가서 우리 돈을 털고 부자가 되자 어 여기 내 친구들이 있네 어 오늘 부자저택을 털거래 그리고 지금 요가 수업 중이라서 부자가 요가 수업 중이라서 지금이 털 기회라고 하네 자 털어볼까 세게 좀 밟고 어 이거 돈 아니야 돈? 어 돈이야 부자들은 이렇게 돈을 흘리고 다녀 그래서 어 여기가 바로 부자저택인데 와아 아니 들어가야 방법이 없네 근데 뭐야 아니 다 쳐있군 아 역시 근데 뒤로 가서 몰래 담을 넘자 그래 그래 좋은 생각이야 오 여기 뒷문은 열려있네 뒷문은 열려있고 하지만 나는 담을 넘고 담을 넘고 자 보자 어 이 식물에 물을 줘야 된다는데 물? 오오오오 어 물을 찾아보자 물아 어딨니 이거 부자가 키우는 강아지 아야야야야야야야 야 부자 강아지가 나 물어 집 잘 지키네 어 귀엽다 야 저 개집 진짜 집 하나도 잘 지키네 물이 어디 있을까? 어 물 여기 찾았다 어디어디 어 어 여기. 정문 옆에 자 이거다가 부자집이라 그런지 너무 귀엽네 오 여기다 물 주고 오 물을 줬더니 오오오오오오오오 오오오오오오오오ones 이것을 매달아서 굿 구잣집으로 침입하는 거야 구잣집으로 들어가볼까 놀까아? 쉿 제발 헉? 쒸쒸쒸쒸쒸쒸 조용히해 왜왜왜왜왜 들어왔어 지금 부자는 요가중이라니까 빨리 돈을 챙기고 나가자고 어 이쪽으로 지나가야되는데 어 수영장이네 열쇠가 필요해 열쇠가 필요하다고 자 어 이거 뭐 무슨 여기 이상한 버튼이 있어 어? 버튼을 눌렀더니 갑자기 저기 여기 주전자 아래에서 문이 생기는데? 뭐야 뭐야 내려가면 되나봐 가자 오 얘들아 여기 이상한 곳이 있어 너 근데 왜 이렇게 점프를 하고 다녀? 오 비자집 아래 어떻게 이런 곳이 야 보안이 보안이 설정한거지 돈을 절대 훔쳐가지 못하게끔 야 저 앞에 부자 동상이 있어 지하에 돈이 다이아몬드야 야 눈이 다이아몬드고 뭐야 뭐야? 나 자꾸 영암에 빠지고 있어 어 거기서 헤매고 있구나 저 실력으로 탈옥은 어떻게 한거야? 그러게 운이 좋았나보네 흠흠 아니야 나 잘해 너 미인계 같은걸 썼구나 탈옥할때 아 당연하지 어 근데 그것도 안됐을거 같은데 미인계도 미인이 아니니까 하하하하 아니야 아니야 됐어 한번 해볼게 통하나 안 통하나 한번 봐봐 그 리아한테 한번 써봐 미인계 너 내 이말 들으면 홀딱 넘어와서 고백하게 될걸? 하하하하 하하하하 리아 오빵 하하하하 하하하하 아니 시작도 안했어 리아오빠 갔다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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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이거 텔레포트를 타면 뭐가 있나? 텔레포트 기기 같은데? 어? 뭐야 여기 어 우리가 무슨 이상한 동상 기기 안에 들어온건가? 가보자 으아아악 이게 부잣집 안에 있는거라고? 오오 이게 부자들이 돈을 지키기 위해서 다 설치한 기기 같은거지 부잣집 돈이 얼마나 많길래 이렇게 열심히 만들고 와 그래 보안 시스템 같은거야 이거 톱니바퀴 타야될거 같애 자 또 텔레포트 타고 나가면은 어 또 이상한데로 와지는데? 오오오 저기 봐봐 저기 어디어디어디어디 아까그 부자야 어 아까그 부자네? 또 절로 가야되나봐 어? 근데 미호가 없어 미호가 잡혔나봐 부자한테 얘들아 나 가고있어 어 빨리와 어 왔다왔다 미호야 왔다 가자 이게 왜 이쪽이야 이쪽 돈도 많이 챙기면은 부자가 되니까 돈도 많이 챙기자 어 여기 어 이거 밟으니까 갑자기 부자 동상이 문이 열리면서 혓바다 나오는데 와 레전드 카페이시다 어? 니 아저씨 어제 뭐 많이 먹었나보네 입에 백태가 구독 오케이 저 금고로 들어왔습니다 드디어 금고가 나왔어 어 금이 많은데요 여기? 야 금을 33개를 모아야지 여기 나갈 수 있나봐 미호야 너 왔구나 금고로 응 왔다아 이제 우리는 금을 챙길거야 자 돈 많이 벌어서 진짜 좋은데 쓸거야 피자도 먹고 치킨도 먹고 근데 그거 훔친 돈이잖아 그니까 더 맛있는거지 야 역시 미호야 정가 20범은 역시 다 잘라 그정더라면은 그정더라면은 그냥 다 저질렀나본데 얘들아 잊지마 나 오늘 탈옥하고 나온 몸이라고 와 이거 끝도 없다 어 나 하나 안먹었다고 하나 안먹었어 너? 크게 낫다 너 어디야 어 천천히 한번 생각해봐 뭐야 우리는 알람을 설정했습니다 우리는 탈출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합니다 어? 뭐야? 여기있다 뒤에있다 금을 다 훔쳤더니 갑자기 알람이 울렸습니다 여기 또 어디야 와 이 레이저를 피해서도 가야된다고? 어? 여민이 보인다 와 얘들아 이 레이저 엄청난다 아 갑자기 레이저가 바뀌네? 야 이게 뭐야 여긴 또 왔다 왔다 와 얘들아 이게 끝이 어딜까? 거의 끝나가 우리는 문이 열려면 두개의 버튼을 활성해야합니다 자 아 점프해서 지금 버튼을 눌러야되나봐요 먹고 먹고 버튼 꾹 하나 열었다 하나 반대편에 있어 이쪽이야 반대편도 눌러야돼 이쪽으로 오면 된다 넌 야 이거는 또 레이저 피하고 아빠 잘해 잘해 좋아 좋아 눌렀다 이제 이거 타고 엘리베이터 사용할 수 있대 일로와 여 맨날 알았어 가자 가자 이게 뭐냐? 버튼 꾹? 오 야 어디로 올라가는 걸까 뭐지? 봐 제트기야 그것을 탈출하는데 사용할 수 있대 그러면은 우리 돈 먹고 아 제트기를 타고 어디로 가는건가? 어? 뭐야? 문을 여는 패턴 여섯번 반복 어? 뭐야?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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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지? 아아 그냥 똑같이 누르면 되네 응 맞아 도로가 나 틀렸어 어? 틀렸다 처음부터 다시 도로가 또 틀렸어 또 틀렸다 영민이 멈쩡하고 오나요? 영민이 언제 오니? 영민야! 아이 미안해 참아 엄청 글쩡 됐다 깼다 제트기 발동 완료다 아 영민이가 도둑이 처음이라 그래 니가 이해해 아 얘들아 3부문 좀 허접인듯 제트기 타고 가자 이제 제트기 타고 집으로 가는 이 기분은 제트기가 갑자기 어 갑자기 뒤에 두자가 쫓아온다? 제트기 타고 야야야야야야 야 비행기가 지금 추락하고 있어 어떻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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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탈출해야지 탈출해야지 와 와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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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빨리 탈출해야 됩니다 야 자 여기서 드럭트 오는거 봐야돼 드럭트 오는거 보고 피하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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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자 그리구 어 탈출 버튼 누르면은 오 오 야 드디어 학교 탈출하자 야아~~~~~ 오오오오~~~ 우리 다카선없이 내렸어 해안은 수용하고 새로운 저택을 터무할 수 있대 뭐지? 저희가 집에 가고 싶은데 여기 우리 아지트야 얘들아 와 여기가 야 우리가 야 우리 아지트잖아 우리 집이잖아 아 우리 집이잖아 우리가 우리가 갓에서 떨어졌더니 정신이 좀 없었나봐 우리가 와아 야 얘들아 우리 집 왔다 집 왔다아! 집 왔어 집 왔어 집 왔다아 야 집도 왔고 이거 뭐야 이거는? 무슨 포털이야? 우리 집 진짜 좋지 얘들아! 얘들아 참 좋다! 자 돈으로 막 이런 거 사보자 막 사보고요 우리가 훔친 돈으로 와 와 진짜 빨라지는 스프링 점프할 수 있는 스프링 투명인간 되는 스프링 하늘에 날 수 있는 레인.. 레인보우패드 오오 됐다 어쨌든 여러분들 저희가 부잣집을 털어서 거인도 되었고요 얘들아 보여요 내가? 거인도 되었고 네 저희가 멋진 집도 얻었네요 어쨌든 여러분들 재미있게 보셨다면 좋아요랑 구독하게 해주시면 감사하구요 여러분들 그러면은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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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뿅 구독 뿅 좋아요 안녕 GüMI 챠냠 ув 아뇨 뭍 pu